이재명이 당대표 되겠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힘이 들뜬 이후 그러니까 뭐 줄율이 사탕이죠. 대장동, 백형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유용, 자기 집 바로 옆에 뭡니까? 대선 캠프 운용, 이재명 형님 사건, 그러나 당대표 출마해서 당대표 되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이성적으로 판단 안 하지 않습니까? 일단 당대표가 되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날을 다 정치적 공세로 다 무디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래도 서류원 의원이 양심껏 한마디 했네. 자기가 또 당대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말은 올바른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당의 해 될 것이다. 수사로 사실을 밝혀야 된다. 3, 4억으로 대법은 재판을 마무리했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돈을 내줬겠죠. 윤석열 대통령 보수청 6070 지지율까지 급락. 국정동력 약화. 이 기사는 나중에 좀 더 상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이 갖고 있는 그런 신뢰를 많이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지율 변화의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가져왔던 가설하고는 너무나 많이 맞아뜨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적폐청사는 없다. 단 최문순 때 레고랜드와 알펜시아는 예외다. 여기 또 뭐가 좀 구린데가 있는 모양이죠.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걸 또 잘 잡아내겠죠. 레고랜드 인허가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있는가. 알펜시아는 참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업이죠. 아마 강원도의 상당한 정도의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초래한 것이 아마 알펜시아 프로젝트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넘쳐나는 한국 사회. 한국인은 손쉽게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옛날에 미국 대사 일본계 대사 장군 출신인 분 그걸 외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랬던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고쳐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죠. 대우조선의 해법은 주인찾기인데 누가 그런 강성노조를 익히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살려고 하겠습니까. 주인이 없으면 밑뼈아진 독이죠. 밑빠진 독으로 갈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동아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투표 의혹에 대우조선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개표가 중단됐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회가.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투표 문제를 그냥 덮으면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반장선까지 썼겠죠. 아마하고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저항이스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조정 공공기관 계획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어져야 될 건데 그냥 가슴 속에 당신이 그거 하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 있죠. 윤석열 지지율 하락세에 멈췄지만 부정평가가 첫 번째로 60%에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앞길을 막는 구태 윤핵관과 보신주의 비서실장과 총리. 존재감들이 참 없죠. 총리도. 비서실장도 정리작업이라는 게 참 안 되는 거 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인사가 비슷한 사람을 다 뽑아놨으니까 그렇게 안 돌아가겠습니까. 차기 당대표 지지율 1위 이준석. 전주 찍고 충청 대구도 간다. 뭐 성관위가 도와주면 또 1등 하겠죠 뭐. 기가 찬 나라가 된 겁니다. 기가 찬 나라가. 자 여러분 이렇게 신문을 또 보실 시간이 없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말해주세요. 신중 departs게요